철학자, 영성과, 신학자 대표님이 쓰시는 철학자, 영성과는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철학자, 영성과, 신학자 사실 같은 말이에요 진짜 철학자는 당연히 신학자고 신을 모르는데 철학자다 저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기준으로는 철학과 따로 있고 신학과 따로 있고 또 영성 따로 있지만 영성을 아는 자가 철학자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학자는 예수님이나 진정한 신학자지 다른 분들이 신학한다 그러는 거는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 지식으로서의 학문 제가 말한 철학자도 지식으로서의 철학이라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아마추어의 세계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프로의 세계, 프로 철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의 세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철학과 수업 받아서 박사까지 따도 거기는 아마추어의 세계예요 이데아, 참나, 영성, 로고스의 실체를 만난 분들은 아니거든요 불성 이런 실체, 영적 실체를 만나서 그 자리를 진정한 신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구현하는 자기 영혼을 실험실로 삼아서 자기 영혼에서 진리를 구현해가는 그런 길을 가는 그 철학자 그럼 당연히 영성가고 그 사람은 신학자죠 저희는 프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학당에서 노시면 프로 철학자 진짜 철학 덕후가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 말한 철학 덕후 하면 막 헤겔, 비치근슈타인, 칸트 이 정도 울퍼대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데아의 세계를 알까요? 저도 철학과 대학원 나와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전혀요, 모르는 세계예요 저희가 가는 이 철학학당으로서 홍익학당이 다루는 이 세계가 프로 철학의 세계입니다 이게 진짜 프로 신학이고 프로 영성이고, 그렇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